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신, 공인중개사, 부동산 자산관리사, 정원주택 이주창 팀장입니다. 서울시 중랑구 상봉동에 위치한 한계동 8층 14세대인 주거용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2층부터 3층은 주거용 오피스텔, 4층부터 8층은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경희중앙선, 경춘선 중랑역까지, 도보로 4분거리, 버스정류장도 1분거리에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합니다. 주변 교육시설로 온 중랑조가, 도보분거리, 중목소는 도보 7분거리에 위치하여 학년기에 있는 어린 자녀분을 둔 고객님께 추천하는 매물입니다. 상리어린이공원과 중랑천 산책로가 인접해 있어 운동 및 산책하기 좋고, 동부시장, 영화관, 대형식자재 마트, 코스트코와 홈플러스도 인접하여 거주 여건 또한 좋습니다. 현재 이벤트 진행 중으로 계약자 모두에게 이사비 지원과 입주 청소를 무상으로 해드립니다. 구독자분이 계약하시면 특별한 혜택도 드리니 꼭 구독 후 무료 투어를 신청해주세요. 신축분양의 경우 고객님께 어떠한 수수료도 받지 않습니다. 지식인에서 이주창 팀장을 검색하세요. 신축분양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됩니다. 믿을 수 있는 공인중개사와 계약하셔야 안전한 입주가 가능합니다. 소개해드리는 매물은 방 3개, 화장실 2개, 거실, 주방, 다용도실 구조입니다. 현관은 넓은 신발장이 있어 수납 공간이 넉넉하며 일괄 소등 스위치가 있어서 외출시나 귀가시 편리하고 충분히 설치될 예정이기에 단열과 방음에도 좋습니다. 거실에는 시스템 에어폰과 공기순환기가 설치되어 있고 화이트 컨셉의 입체감을 살린 디자인, 벽 선반에 조명을 추가해 감성적인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타일 스타일의 SPC 돌마루는 열전도율이 높아 난방비를 절약하고 내구성과 방수 효과도 뛰어나며 층간 소음에도 탁월합니다. 주방은 화이트톤 주방 가구에 우드톤을 매치하여 깔끔함을 더했고 상하부에 수납장이 있어 수납 공간이 넉넉하며, 디귿자 싱크대와 연결된 아일랜드 식탁은 효율적인 조리동선을 제공합니다. 환기창이 있어 냄새 걱정도 덜 수 있습니다. 안방에도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고 부부욕실이 설치되어 있어 출퇴근 시간에도 지인들이 왔을 때도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환기창이 있어 곰팡이 걱정, 냄새 걱정도 덜 수 있습니다. 두번째, 세번째 방도 반듯하여 가구 배치가 용이하고, 세번째 방에는 넓은 다용도실이 있고 단차를 두고 세탁 공간을 만들어 관리하기가 편리합니다. 메인 욕실은 미끄럼 방지 타일로 안전성을 더했으며, 미러 수납장과 선반대가 있어 욕실 용품을 수납하기 좋습니다. 주차는 100% 가능하며, CCTV와 보안문,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어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보장합니다. 무료 투어 신청하세요. 편하게 구경만 하셔도 됩니다. 계약을 하지 않으셔도 무료 투어로 인한 어떠한 비용도 청구하지 않습니다. 주말 공휴일에도 정상 근무 중이면 상담은 언제든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